뭐 있었어? 뭐 있었어? 뭐 있었어? 어허 안돼요! 아 여기 있구나 귀여운 새끼 다 죽였군 고마웠어 일단 나갈게 고마웠어 에헷 시발 치료사 일로와 어우 깜짝아 가만있어 으아아아아악 으악 아니 왜 그러세요 형님 아니 형님 왜 그러세요 아 형님 왜 그러세요 아 형님 왜 그러세요 허 허 허 허 허 도, 도토야 왜 그래 니가 도토야 도, 도통 니가 나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다 어후 도, 도, 도토야 아니 아니 우리 같은 친구였잖아 뼈까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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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가봐 여기 없네 헐 뭐야 뭐, 뭔 짓거리인거야 북쪽 차려 오 깜짝아 야 CX 왜 깝쳤냐 주인도 못알음으로 쓸게 일로와봐 일로와바라고 아 짜증나게 못오지 어? 뭐야 어? 뭐야 이 음산한 기분 오 될거야 으아아야야 야 나 죽는다 아 죽는다 허 졸리나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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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야! 아, 죽이려던 거 아니고 여기 오나 안오나 확인해 볼랬는데 안 됐네? 뼛가루 여기 더 없는 거 같은데? 다른 애가 합시다, 다른 애 뼛가루 여기에 넣었군 자, 앞에 가겠습니다 독인가? 방사능 아니야? 뼛가루 없고 옆에 있는 건가 그러면? 이거 같은데? 없네 어, 뭐야 꿀이잖아? 여기도 없네? 야, 그러면은 아, 저 윈갑다 저기 아니, 내가 저 위에서 오지 않았나? 저 윈갑네 여기 위 오오 찰흙 여기다! 찾았다, 가자 가자 탈출이라 많으니까 뭔가 나올 거 같은 느낌 아니야? 엄청 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니겠지? 어, 야, 야, 잠... 아, 이게 아닌데? 아, 이 앰병 오우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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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, 뭐야 아니, 뭐, 뭐야! 아니, 야! 흐흡, 야! 아오아 아어어어엌 아아 어어어어어어어어 칫 시벌 시벌텐 시ỉ이이이벌텐 하하 으흐 자 일단 얘부터 자 머리머리 샷! 샷샷 다음은 더 아 그걸로 떨어지면 안되는데? 어 샷샷 더 없나? 우이씨 샷! 좋아 아니 나 안들으켰어 안들으켰어 누구 있나 여기에? 얘들이 어딨지? 뭐여 야 아니 뭐 어디 맛있느 뭐 called 예 윽근나 으 Adobe 으으으으mal 오우 더더더 우아아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알aid 더더더더더더 좋아 솔직히 이렇게 싸는게 나한테 더 좋아요 어 뭐야 고생했어 완벽하군 에이 씨발 덤벼냐 자샷 자샷 거의 2명만 남은거 아니야? 저 위..이도 있나? 자 어 머리만 숨긴거 봐라 똑똑해 똑똑해 어우 어엉 어엉 어어 어어 어엇 어어 오akat 어! 오케이 이거를 몇 번 하는거냐 도대체 아이씨 다 잡았다 뼈거라 아마 저 위쪽에 있었잖아 저 위쪽 어디였? 여기여기? 어 다 잡았다 저기였지 뭐 그래 무조건 독조심 무조건 독조심 이건가? 아 이거 아니고 이거 이거? 으아 으아 오케이 보드아 독조심해 응? 무조건 조심해 갑시다 여기로 가면 살아 으음 여기만 가면 돼 우덤종 야영지 야 근데 이정도면 나 혼자 썰 쓰겠는데 이거? 오케이 아 완료했어 아 시시해 아 뭐야 거기 퀘스트 두 번 한거잖아 그죠 맵보면 오케이 맵보면 이제 내려가도 될거 같은데 내려갑시다 마을 족장님의 그거죠 마을 족장님의 비밀생활 마을사람들은 나를 되게 우러러보고 있는데 사실은 사실은 따까리 핵 따까리잖아요 갑시다 자 그럼 추천한 즐겨주셨기 유튜브 구독 유튜브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응 여기 어? 뭐야 갓갓갓 뼈가루 갖다 줬고 또 다른 퀘스트를 해야 되는건가 이거 뜬금없네 업척이 또 다른 퀘스트들을 막 해야되는건가봐 인구됐고 인구됐고 희귀한 사슴가죽 이중알 만들 수 있는데 네 네 저 집 지어줬습니다 워가 맞아요 워가 토템을 갖고 왔죠 쟤가 워가한테 어 얘 우리 우리 뭐야 우리 왼자족의 토템인가봐 ㅇㅇ 으 똥이야? 휘발 생생히 자리 있어 뭐로 니가 이씨 어 이게 뭔 토템이야 만지면 돼 만지면 돼 어우 그래 아! 우읍스 난 이거 하려고 똥을 쉣 우읍스 이럴수가 다 어둠막집 제이마 전사 카루시 뭔가 대화하면 안될 것 같은 느낌은 뭐지? 대화를 하는 순간 엉천하게 따까리지날 것 같은 느낌은 뭐지 이거는? 그래도 해보자 난 족장이다 안녕 어헣 나한테도 죽었는데 메모델 타라 나한테도 죽어버린다 우담둑 직밟기 어디있어 또 그 여기있네? 어려움 메모데로 구한뒤 올라타서 우담둑 사냥꾼 모리를 직밟아보십시오 어어 이건 내가 좋아하는거 아니야? 가야겠어 내가 좋아하는거네 여기 내가 거기지? 정말 힘들게 찾은 곳 어디있지? 어? 꼭 범되는데? 어휴 이리쎄 좀 자고 올걸 어 메모드다 아니네 야 그럼 자고 오자 자고 오자 오케이 뼈 끊어 퀘스트 깼습니다 잔다음에 아침에 잇냅시다 예 희귀동물들이 되게 많대요 희귀동물들 근데 아 되게 많은건 아니고 한 몇마리 있는데 성능은 거기서 거기라고 해요 또 전설의 동물 3마리 뭐 오로치마루 지랴야 뭐 친화대 마냥 그런게도 3인방이 있다는데 아직까지는 길들이지 못합니다 제이마 퀘스트 깨야 동.. 전설의 동물 캐나와요 그래요? 이거하고 제이마 꼭 캐하겠구만 이거 이중활이 필요하긴 해 지금 솔직히 이걸로 그 갑옷입은 애들 잘 안죽어 머리 맞춰도 일단 머리 두대 맞춰야돼 이중활은 뭐 잘 모르겠지만 갑시다 메머드를 일단 구해서 타고 갑시다 큰 메머드는 절대 안됩니다 영 메머드 얍! 커져! 쌩쌩아! 얼렁아! 꽝이다! 꽝! 꽝꽝! 기탈 뽑기 내놔 가자! 일단 또 미니백 찍어야겠죠? 오케이 500걸음이네 500걸음 이 게임 6만원에서 6만5천원이에요 재밌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게임 플레이타임이 짧다고 하는데 좀 긴 wan 왜이렇게 커 저거 야 저거 꽤 큰데 저거? 야 잡아야겠다 저거 저거 희귀다 희귀 희귀 그렇지 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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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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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잡아! 그렇지! 와! 샤샤! 우와 개 컸어 얘 희귀한 빨간 멜크다 와우 와우 희귀한 빨간 멜크 희귀한 녀석이었어 잘 잡았어 짱 크네 진짜 자 자 멤버들 멤버들 쏘자 멤버들 뭐야 에잉? 잘 쏘시네요 허허 어 야 이거 뭔가 흔적이 있는데? 어 내가 앉아도 될까? 오우씨 오우씨 오우야 쟤 희귀다 희귀 쟤 길들여볼까? 그래 길들여봐야겠어 들어가 들어가 야 저만 으어! 아예예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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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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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맛있어 어 프렌드리 프렌드리 쉬 프렌드리 프렌드리 위야 프렌드리 오케? 프렌드리 프렌드리 오케이 희귀한 검은사자다 우와 휘검사 휘검사 우와 오우 검은사자야 검사자 으음 귀여워 어 잠깐만 그러면 어 된다! 영약한 포식자 된다 이제 동굴곰도 할 수 있어 동굴곰 와우 동굴곰을 이제 음 이제 이제 이 친구 보세요 힘 5개짜리 잠시만 역시 쌩쌩이하고 쌩쌩이 흑 습곰이 투톱 아니겠냐 가자 쌩쌩아 퀘스트 하러 가야죠 이제 PP 껌치는 아직이에요 메머드 일단 구해야겠네 메머드 아니 저기 퀘스트 하러 가는데면 메머드 하나씩 있으려나 오소리도 짱 세는데 오케이 어 얘 진짜 너무 허겁지겁 달려간다 허겁지겁 사스케 소식을 들은 나루토 마냥 레알 엄청나게 허겁지겁 뭐야 이거 헐 헐 헐 메머드다 이게 헐 우담족 짓밟기 메머드를 찾으십시오 그래 메머드 찾자 메머드 꼭 있어야겠는데 저기 뭐지 야 메머드가 없으면 안되겠는데 엄청 많다 저기 메머드 빨리 찾아야돼 이 근처에 메머드 친구들이 있을거야 어우 근데 메머드가 저기있다는데 성체 메머드 여기로 가야될거 같은데 여기로 그죠 저기 어디 저기 어디? 여기에 메머드가 있다고? 뭔소리야 반대로 가야돼 반대로 메머드 못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좀 반대로 가야되게 반대로 어 어 퀘스트지역 안있어? 기다려 알았어 아까 사냥중이었어요 아 그래? 오 소리들리는데? 으음? 응? 저기있다 нал alternates 연 яла 유 연 유 연 연 연 연 Gil 쟤 어떻게 중요해 쟤 좋아 큰일났다 지금이야! 가자! 오케이 돌았냐? 아 쭈넷 야 돌았냐? 야! 친구 봐 친구 봐 쭈대 야 쭈대 일로와 일로와 그렇지 다 뽀개 다 뽀개 개새끼들 시발 나쁜 새끼들 시발 개새끼들 시발 다 날리는데 이거? 쭈대 오 진짜 쉴드야 쉴드 이리와 나무리 나무리 실드로 쳐다 임마 내 앞에서 한 것도 안 돼 형 일로와 쭈대 닭보기야 돼 이거 개새끼들 시발 감히 매마들어 내가 매마들 한 마리밖에 안 죽였는데 너는 이렇게나 후덤적장 너무 새끼들 어 닌 괜찮? 순간좀 끼시는데 이분 포개 포개 나쁜 새끼들 상어를 갖고자 이런 핵에 망측한 이슬 새끼들 어 이거 이슬났다 주발 주발 아직도 안갔어 주발 꺼지라고 으來 Nee Nee 했 뿌잉! 됐다 비켜쇼발놈아! 기어다니지마! 밟고 싶으니까! 뿌잉! 헤헤헤 아유 통통 튀는구나? 아니 아직 더 남았어 애새끼들을 싹 다 그서버려요! 헤헤! 애새끼들 다 주워야돼 다 그서버리겠어! 슈발! 통화! 통화! 이 쭈대 이새끼야! 괜찮니? 좋아 이제 괜찮을거야 매머드야 알겠지? 가! 쌩쌩아 일로와! 잘 봤어? 좋아 했다 아유 어 잘 짚어 해봤어 쌩쌩이 멀리서 잘 기다렸네 남은 잔당들 없나? 남은 잔당들 어 이렇게 메머드 고기다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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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흐흐흐흐흐흐 저 뭐야 저거 왠저족 이벤트 구출 Nope 오 야 어느새 맵도 많이 밝혔다 이정도면 그쵸? 이정도면 거의 많이 밝혔네 자 내려갑시다 뿌잉 빙 가자 타카르 타카르한테 가야겠지 아 타카르가 나지 그 전사 어딨어 저 앞에가면 또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 템 강아지 보내주세요 지금 이정도면 다 한거야 이정도면 빼고 했어 모그 찾으러? 모그가 누구요? 오 모그? 눈에는 눈 멀리 안갔으면 좋겠다 뭐야 어딨어 미친이 왜 여기있어? 우담종이 원수로 쫓고있대 제이마? 그래 제이마 일단 퀘스트 받자 자 그럼 추천과 즐겨주시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지? 제이마 갈게 으이 씨발 깜짝아 오? 뭐가? 잠깐만 누가 했어? 느금누금거려? 느검 또 또 없네 느금누금거려 너희 어머니 저なら 아냐 우 우 우 우 얘가 곰 땜에 엘크 잡아야되다고? 엘크? 좋됐다 오른쪽 봐봐 불쌍해 엘크가 뭔지 몰라요 아까 내가 잡았던게 엘크에요 큰거 키 큰 엘크 내가 아까 잡았던게 아니야? 걔 잡는거 아니야? 왓더 새로운곳을 가야되 밤가야죠 밤에만 그래요 가볼까? 엘크가 사슴같은건데 약목 예 그런거죠 가려면 여기로 넘어가야될거 같은데 길이 너무 멀다 그러면은 야 너 인생 다 산거처럼 뭐하냐 오 헤어스타일 봐봐 지드래곤이 이거있었잖아 이거 면발이 어동통한데 자 그러면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동굴부터 저 친구 목을 감는거 도와주고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좀 가져가야겠다 이거 활엽수가 없어 엽수 엽수 활엽수 빨간 이런거 다 가져가 그러지그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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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에잇 이리와 생생아 좋아 어우 깜짝아 야 만약에 핏빛 핏빛 생생이 얻으면 이름 어떻게 지워야되지 왜케 안타지냐 이거 생생아 나 널 널 타고싶은데 안타져 핏생이 이상하잖아 람보르기니 너무 별론데 네이밍 짓는 네이밍 짓는 센스들이란 빨리 올라와 쌍생아 갑시다 오케이 전사 카루시 카루시 그 상대는 카루시 가자구요 저 성채지 성채 깝치면 안돼 아 이거 어린이구나 어린이 아니야 성채 아닌데 저거 성채다 오우 얘가 어린이 아 그냥 갈게 갈게 갈게요 오우야 어 슈발 뭐야 미니면 뭐야 미니면 뭐야 야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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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아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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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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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 피해 피해 우리 팀 피해 주밸 Cuba